김성환의 시사야 내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구촌 최대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미화는 오늘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준비하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얘기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요. 할 얘기도 정말 많은데요. 쉴 새 없이 뉴스가 쏟아져서요. 그거를 추리는 작업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하신 것 같았어요. 미국 대선 레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공화당은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6월에 이미 대선 출정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열었어요.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걸 당당하게 외쳤고요. 지금 지난 대선 때 전국 단위의 지지율은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 경합지역에서 이기면서 선거인단을 가져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 남성 60세 이상 중서부 지역 이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이에요. 국제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가 앞으로 미국 경제가 1년 동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무디스의 대선 예측이 80년 이후에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는 다 맞았답니다. 다만 이런 성과가 내년 대선까지 경제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IMF가 지난달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로 낮췄고요. 미국도 올해는 2.4%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2.1%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3%였거든요. 성장률 3% 그런데 2.1%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거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기관은 대선 적중률이 비껴가고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가 될 거라고 적중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상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했는데 무디스는 왜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디스도 지난 대선은 틀렸대요. 지난 대선은 틀렀어요. 네. 그거 말고는 다 맞췄는데 지난 대선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구글은 알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트렌드.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적수가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이 문제인데 민주당은 눈에 확 띄는 그런 강력한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좀 없어요. 2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차츰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상위권 3인방이 있잖아요. 바이든 전 부통령, 워런 상원의원,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는데 다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연루돼 있잖아요. 그래서 타격을 입었고 워런 의원은 급진적인 공약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는 월가가 앞장서서 지금 반대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샌더스 의원이 지금 최고령 후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서 건강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워런과 샌더스 의원은 진보 성향 정책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를 포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초반에는 앞서갔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워런 의원이 1위로 올라섰는데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워런 의원이 2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대항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였대요. 제3의 후보를 옹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얘기도 있었고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미셸 오바마 존 케리 전 국무장관들 이름이 나왔다는데 결국 이 중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출마를 최근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 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 더 낫다 모잘라다 이런 게 있나요?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1대1 가상대기를 항상 붙여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하고 붙여봤을 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4에서 17%포인트 차로 지금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경합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주 특이하게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많이 해도 선거인단에서 지면 뭐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용이 없죠. 승자독식 제도니까요. 지금 경합주에 가봤더니 민주당 후보들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핵심 경합주가 여러 곳이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곳도 있고 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에서 5%포인트 차로 지거나 앞서거나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지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합지역에서는 모두 1 내지 5%포인트 차니까 굉장히 차이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선거에 강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점이 지난 대선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와도 나는 재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데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그렇습니다. 8일에 갑자기 서류를 제출했죠. 그래서 워낙은 바이든 후보랑 중도층 유권자가 겹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대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론조사를 그때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6%포인트 차이로 앞섰어요. 그런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시장의 경우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나오자마자 더 큰 격차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이든이나 상위권 후보들은 14에서 17%포인트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도 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초반 성적으로만 보면 기존의 경선 구도를 흔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경선 구도에는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폴리티코가 예상을 했는데요. 선전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중도 성향표를 뺏어올 수 있고요. 반대로 상위권 순위 자체의 균열을 내지 못하면 일단 진보적 지지층이 지지하는 어젠다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중도층 파일을 키워서 바이든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이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지난 5일 미국 4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특히 경합을 버린다고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졌어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미 ccp에서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이기고 민주당 지역인 뉴저지는 역시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공화당 텃밭으로 최근에 불렸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던 켄터키 주지사 자리가 민주당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5천여 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신승을 거뒀는데요. 선거 전날까지 여기 가서 총력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켄터키 주는 지난 대선 때 킬러리 후보를 3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거의 대승한 지역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혹시 민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주요 언론들 사이에 대거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결과도 민주당이 승리를 한 것으로 돌아갔는데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또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버지니아는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지역 주중에 유일하게 패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의회를 다 내줬다고 해도 그렇게 타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버지니아를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지원 유세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직 지사는 공화당 후보거든요. 공화당의 배빈 지사인데 전국 주지사 중에 정책 실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말 논란이 있어서 인기가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경쟁력이 너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배빈 주지사 전에 8년간 주지사를 지닌 인물이 이번에 신승을 거둔 당선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가서 접전을 펼친 상태에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그 지사를 거부한 거지 공화당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게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지방 선거라서 투표율이 2, 3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다 대변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전국 단위 선거는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두고 국내 언론에 전해지기로는 민주당이 경합주에서 이겼으니까 민동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한꺼풀을 이렇게 벗기고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선거를 박빙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졌다라고 모든 주류 언론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 파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뭔가가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합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경합주라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을 다 거기다 들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합주로 꼽히는 데가 지금 가장 큰 곳이 플로리다주가 있고요. 중동부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기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도 여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플로리다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인단 수가 29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1928년 이후에 미국 대선에서 두 번만 빼고 플로리다를 차지한 후보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항진적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선 출정식을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열었고요. 별명이 뉴욕허잖아요. 뉴욕하면 트럼프 대통령인데 주소지를 플로리다주로 최근에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세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있지만 대선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워낙 이곳이 파란 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파란색이 상징색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중동부 3개 주에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여기 선거인단을 합하면 정말 46명이나 되기 때문에 무시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에서 다 이기긴 했는데 제일 크게 이긴 곳이 플로리다주의 1.9%포인트 차이였어요. 박빙이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는 더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표심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디로 향할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 쓰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백억 썼다 그러는데 미국은 단위가 다릅니다. 이런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저나 트럼프 타원을 두고 플로리다로 가서 마르라고 리조트로 자기 주소지로 옮겼거든요. 거기도 자기 리조트군요. 네. 그래서 리조트로 옮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분이라서요. 그럼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핵심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문제는 지금 최대 치적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경제를 내가 살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침체에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슬슬 성장 둔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고요. 건강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 워런 상원의원이 국가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급진 좌파 정책이다. 지금 이렇게 아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강경한 이민 정책, 인종차별적 발언, 총기 규제, 부유세 문제 등이 지금 크게 대두될 예정이고요. 대외 문제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무역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내가 이렇게 큰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면서 지금 1단계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몰 딜에 그쳤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철군 결정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 협상은 없어요? 비핵화 협상은 아직은 조금.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크게. 크게 저되지 않고 일단 대외 문제는 살짝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 대외 문제 중에서도 북한 문제는 더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올해 안에 만나서 왜 연말 시한을 정했잖아요. 뭔가 큰 딜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미국 국민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아닙니다. 약간 서글포지마. 그렇지만 아니 그건 뭐 미국의 얘기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주요 변수가 좀 되어져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요. 미국 대선 레이스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70대잖아요. 다시 한 번 재선에 성공하면 거의 80 정도. 취임 당시. 그러니까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 74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기 끝날 때 되면은. 79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나이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바이든 후보가 내년에 78세가 됩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79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샌더스 의원의 경우 당선이 되면 임기를 시작하는 나이가 80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80 전후로 지금 후보들이 그런데 월헌 상원의원도 71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7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당선돼도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나이보다 훨씬 많은 단계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건강 문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지난번에 클린턴 후보가 약간 건강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퍼뜨리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걸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다른 후보하고 비교하니까 오히려 더 나이가 적으니까요. 상황인데 아니 그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0대 대통령이. 47세 대통령이 됐고요. 클린턴 대통령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젊었단 말이야 했는데 처음 당선됐을 때가 46세였대요. 그리고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은 워낙 젊었으니까 당선됐을 때 43세였고. 사실 민주당은 40대 대통령이 지금 3명이나 있으니까 항상 젊음을 무기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조금 역전이 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고령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1977년생이에요. 43이에요.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도 굉장히 젊고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는 40대잖아요. 7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관심이.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정신이 많은데 지금 거의 한 30살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선 경쟁을 벌이는 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젊은 후보가 있긴 있어요. 엔주류 양 후보도 지금 70년째 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고 오로쿠 후보는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젊은 후보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젊은 후보의 표심이 갈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젊은 후보가 좀 나아주면 바람이 좀 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내년이 좀 중요한 게요. 처음으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Z세대가 유권자가 되는 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 연령층이 베이븐 세대를 드디어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앞지르게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표심의 향방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경제활동의 주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세대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가 Z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 유권자의 세대 교체는 본격화되는 건 물론인데.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같은가 젊은 세대라고 다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대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일자리도 없고 연봉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Z세대는 역대 최장기 호황 완전 고용이라는 경제적 호시절을 맞아서 하나 둘씩 사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와 비교해서는 좀 자본주의에 더 호의적이고 조금은 더 우파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Z세대가 전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들이 지난번 중간선거 때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추진한 좌파적인 정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그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세대의 논쟁하고도 또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얘기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9월 중순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가 51%, 찬성이 40%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10월 말 현재 탄핵 지지가 50%, 반대가 44%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사는 찬성해도 탄핵까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굉장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원으로 넘어가면 지금 공화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절대 통과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탄핵 조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네요. 시끄럽긴 하지만. 공개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죠. 지금까지 세계의 의미연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